자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방송이 좀 어려웠던거 관계로 너무 많은 양을 하려고 해가지고 욕심을 좀 푸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간단한 종이컵 홀더 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요 어 모양은 매우 간단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빨리 끝나면 좀 다른 형태의 종이컵 홀더를 또 만들어 볼 거구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컵 사이즈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 자주 쓰는 작은 종이컵 하고요 그리고 큰거는 스타벅스나 뭐 이런 것들 있죠 큰 사이즈 종이컵 그 사이즈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사이즈 정도 되겠네요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들이 이제 커피숍에서 주로 쓰는 거고 얘는 작은 사이즈 커피숍에서 그리고 얘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아주 작은 사이즈 컵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리 준비해 놓은 컵 두가지 중에요 음 한 가지를 감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그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 감춰 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 잠깐 잠깐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스탠다드 보면 꺼져 있는 전구 하나가 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큰 걸 하나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까만색 전구를 클릭하시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진 걸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이걸 꾹 눌러 보시면 꾹 눌러 보면 이렇게 이제 전구 모양이 다양한 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켜져 있는 건 이렇게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거보다는 네 다른 거보다는 요 Invert Selection and Hide Object 얘가 요걸 클릭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여러 개였다 이런 경우 이제 요렇게 이제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알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내가 근데 요거만 남기고 싶다 요거만 이거만 좀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모델링이 많아서 이제 좀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시고 이제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다시 보여주는 건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거 Show Object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얘는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만들어버릴까봐 사실 걱정이긴 한데 모양이 매우 간단해서요 자 요기 모양 우선 우선 기본 베이스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놨고 컵을 이제 종이컵을 재서 만들었는데 약간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잔에 컵홀더를 만들 건데 우선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미리 이제 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어 간단하게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딱 떠오르는 건 여기 리볼버 메뉴 리볼버가 보이는데요 리볼버 리볼버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 요기나 어디 여기 여기 네 위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죠 리볼버 그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매우 필요한 그 서페이스 만드는 기능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서페이스와 그 라인 뭐 라인을 만들어 그 서페이스에 이제 뭐 면을 따라가면서 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형태들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 면과 뭐 면을 있는 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서페이스를 직접 만드는데 어떤 라인을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드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 놓습니다 복사하는 방법 역시 쉬프트를 누르시고 쉬프트를 누르시고 쉬프트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딱 옮겨 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리볼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리볼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얘가 여기 지금 이 컵에 이 라인 이 라인을 따라가는 예 라인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 스냅을 켜 주시고요 스냅을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그 오브젝트 스냅들을 쭉 켜 주시고 센터를 체크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센터가 필요할 때만 켰다 껐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나머지 버텍스 이런 거 체크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프로젝트 이거는 평면 작업 이런 평면 프론트나 탑뷰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라이트 뭐 사이드 뭐 이런 뷰들에서는 네 프로젝트를 켜 주시고 작업하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네 라인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 라인은 이제 보조선이 될 거예요 보조선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일 뭐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걸 누르고 얘 방향으로 누르면 이 방향으로만 늘어나죠 이때 쉬프트 버튼 누르시면 얘가 쭉 늘어나요 크게 그래서 제가 연장선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보조선으로 만들게요 레드 레드 보조선 빨간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 옆면을 하나 그려줘야겠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부분 단면을 하나 그려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면 단면을 그리는 방법은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그리고 싶다 그럴때는 Offset O F F 정도 쳐주면 Offset이 뜰 거예요 그래서 Offset 엔터를 눌러 주시면 제가 단축키를 썼는데 단축키를 못 찾고 모르시는 분들은 커브 툴에 가보면 네 Offset이 있습니다 여기 어딨나 여기 있죠 자 어쨌든 Offset 명령을 주시고 간격띄우기 근데 이제 Distance 여기 지금 0.1이라고 돼 있는 이 Distance 이 Distance Distance가 0.1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5 하고 엔터 누르시면 5mm 만큼 간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어 그냥 이 Distance 입력 안 하시고 그냥 뭐 4 하고 엔터 쳐주셔도 네 Distance가 바뀝니다 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Offset 하고 네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네 이렇게 간격이 띄워졌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라인을 그리는데 내가 만약에 치수를 좀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제가 그리드를 켜서 바닥에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라인을 하나 그리고 자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Offset 역시 Offset 하고 제가 여기 바닥에서부터 얼만큼 띄우고 싶다 이때는 제가 대략 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한 40 정도 띄우면 되겠어요 40 40이면 40mm겠죠 40 하고 엔터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엔터 누르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다시 Offset 이번엔 40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두께 정도 그래서 20 엔터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또 보조선이 만들어지겠죠 네 보조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레드로 바꿔 볼게요 제가 물론 뭐 네 그냥 바로바로 작업하셔도 되는데 보기 편하시라고 레드로 됐고요 그리고 대충 보니까 얘는 옆면이 이렇게 직선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 부분을 직선으로 요렇게 내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라인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인터셉트 당연히 스냅에 인터셉트가 켜져 있어야겠죠 인터셉트 요 인터셉트 버튼을 누르시고 잠깐만요 그리드 스냅을 좀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셉트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네 여기다가 퍼 하고 인터셉트 인터셉트 같은 스냅이라는 거죠 네 여기는 여기는 수직이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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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선 그다음에 요선 안에 있는 요선 요거를 트림으로 잘 자르면 요기 면이 요렇게 요 다각형 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라인을 클릭하시구요 네 그 트림을 안 쓰려면 그냥 제가 라인을 클려서 그냥 이 위에다가 직접 대고 그리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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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요렇게 해서 요 다각형 모양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리볼버 메뉴를 클릭하고 돌려주면 지금 이 부분이 쑥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리볼버 메뉴를 하려면 센터의 어떤 점이 필요하구요 센터 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센터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에서 보면 라인이 하나 여기 보이시는데 이 라인은 센터 라인이 아니라 옆면 라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라인을 클릭하시구요 중앙에 자 오브젝트의 중앙에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이 그리드 중앙에다가 정확하게 그려 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앙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센터 라인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요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하나 그려졌죠 근데 그 잠깐만요 라인이 제대로 안 그려진 거 같아요 지금 보시는 면 네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점 여기서 클릭하시고 Shift를 꾹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클릭 자 그렇게 해보면 네 라인이 제대로 그려졌네요 자 그럼 보시면 네 중앙에 센터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려 놓은 라인을 선택을 하실 건데 가셔서 클릭 자 요거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죠 클릭하시고 리볼브 메뉴 네 리볼브 메뉴 요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보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선이 밑에 요기 지금 스냅이 요기 생기는 거 보면 이 스마트 트랙이라는 이 스마트 트랙이 스냅이 요기서 걸려요 그 이유가 이 프로젝트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야 요렇게 정확하게 네 요기서부터 클릭 자 얘도 또 이 이 니어 근접 요 요 라인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한 번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축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 이 Z라는 이 축에서 이제 얘를 보시면 요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요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돌아간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보면 스타트 앵글이 0이니까 그냥 0이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그냥 0이 입력된 그대로 그러면 이 명령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볼루션 앵글 그러니까 얼만큼 돌릴 거냐는 거죠 돌릴 거냐는 거죠 얼만큼 돌릴 거냐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돌리면 360도겠죠 360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도 또 엔터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90도다 그러면 90도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얘가 요만큼 90도만 가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또 하고 센터 여기 잡고 0 그 다음에 다음번에 90도 라고 돼 있는데 이유는 아까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360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한 바퀴를 싹 도는 모델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델링 하고 이 커버하고 색깔을 좀 바꿔주려고 제가 잠깐 여기 프로퍼티즈 여기 가서 디스플레이 칼라를 얘는 네 블루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모델링 하는 오브젝트만 색깔이 밝게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이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손잡이 만드는 것도 역시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손잡이는 자 사이드에서 자 프로 프로젝트 네 요것도 켜주시고 네 습관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쪽으로 얼만큼 내가 가려는 거 손가락이 손가락이 대부분 사람 손가락이 뭐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네 손가락이 대략 한 15 15mm 정도 16mm 15mm 남자 손가락 더 큰 부신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15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 위쪽 안쪽에 있는 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공간이 한 20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 위에 있는 애는 좀 더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25 정도 하고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25 하고 엔터 눌렀더니 여기 25 이제 시작점을 중심으로 25 만큼 가죠 이때 쉬프트 누르시고 쉬프트는 이제 직선 수직 이렇게 수평 무대니까 그래서 누르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만큼이면 될까요 여기서 한 40 정도 엔터 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를 저희 보시면 네 여기랑 여기두께 그 다음에 여기두께까지도 다 같아요 거의 같은데 이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쪽도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안쪽도 라인 하나 그려주고 라인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라인까지 합쳐서 얘를 네 조인 명령을 줍니다 네 네 조인 명령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인 명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옵셋 네 옵셋 그리고 두께 4mm 정도 하고 엔터 눌러주면 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인을 연결 메꿔주고 또 라인 여기 하부에서도 연결 그럼 이제 이렇게 라인이 나와요 요렇게 이거 역시 조인 네 조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이 부분에 만났어요 다음 명령어는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주면 되겠다는 거를 아실텐데 자 익스트루드를 주면 일단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가 지금 이만큼 비게 되죠 네 요걸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블린으로 합치면 될텐데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아예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주는 겁니다 자 이 라인을 클릭하시고요 라인이 좀 더 이쪽으로 오도록 만들려면 어 우선 뭐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그리는 것도 여기를 이만큼 다시 그려주고 뭐 트림으로 잘라서 이어 붙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 다른 것들을 한번 해 보려면 여기 보시면 에디트 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에디트 포인트 온 네 에디트 포인트 온 에디트 오른쪽 버튼은 에디트 포인트 오픈데 이거 온만 하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시면 물론 라인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 주시면 점들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점을 직접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폴리 라인 라인 상태에요 직선 커브가 아니고요 라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얘를요 이만큼 움직여주세요 네 이만큼 충분히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얘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다 빠져서 합쳐질 거니까 이렇게 두껍게 해주시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익스트루드 명령 익스트루드 명령은 네 여기 박스 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있구요 네 있으니까 한번 네 안보이시면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시고 자 한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에 보스 사이드 노 로 돼 있네요 보스는 양쪽이니까 보스 사이드를 클릭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이때 너무 빼면 이제 또 여기 벗어나 버리니까 한 이만큼 네 요만큼이 한 1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mm 10mm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20mm가 되겠죠 그래서 엔터 눌러 주시면 요렇게 네 모델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블린을 통해서 아 블린의 유니온을 통해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요렇게 합쳐 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은 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신게 얘 이미지랑 조금 다른거는 제가 보기엔 요 컵이 우리가 가진 작은 종이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약간 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재보질 않았으니까 네 요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좀 봤더니 여기가 좀 두꺼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가 맞춘거는 예 요기서 에 맞췄었죠 예 요기 두께랑 요기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두께를 좀 더 좁히고 싶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마이너스 뭐 한 이 정도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양쪽으로 요렇게 해 주실때 자 스냅 풀고 네 요렇게 이정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10 네 요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안쪽으로 늘릴 필요가 없었겠네요 자 요기랑 요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 주시면 자 합쳐 주시면 거의 이제 비슷한 어 두께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얇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앞쪽으로 뭐 0.5 정도 요렇게 앞으로 빼주면 거의 이제 비슷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합쳐서 블린의 유니온 해 주시면 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거 뭐 잠깐 딴 얘기로 세면 간혹 이 부분에 면에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뭐 합쳐진 이 라인들이 보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다시 이걸 없애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시면 우리가 아는 방법에서 찾는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그런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를 꼭 찾아서 하신다기 보다는 우리가 아는 방법 얘를 익스플로드 합니다 익스플로드 하면 면이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때 이걸 다 지우세요 지우면 네 지워지겠죠 여기 밑에도 있네 이것도 그냥 같이 지우죠 지워버립니다 지우고요 다시 전체를 조인 하시고요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 채워주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서페이스 프롬 플래너 커브즈 얘는 어 평면인 선들을 선택하거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선택했죠 이게 이제 평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평면 여기에 이제 평면을 엔터 누르시면 면이 다시 채워지겠죠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조인 해주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 네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밑에서 밑에 지금처럼 얘는 되게 쉬워서 선택이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요 duplicate border 라는 명령 요것도 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 나와요 디플리케이트 border 는 이 border 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우리 현실세계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border 는 터진면의 경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진면 지금 여긴 터졌잖아요 이 터진면의 경계 라인을 border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order 해주시면 이 라인을 이 border라는 이 라인 border 에 있는 부분을 라인으로 축출해 줘요 이렇게 라인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버튼인데 추출해 주고 이때 요 선택된 그대로 surface from curve 요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면이 이렇게 채워져요 그럼 이제 그 쉽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 붙어 있을 때 요걸 눌러주면 네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선은 지저분하니까 그냥 바로 지워 주시고 뭐 해줘야죠 요거 두 개 이렇게 얘하고 얘가 지금 면이 따로따로 되니까 네 조인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인해 주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자 어쨌거나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면이 당연히 이 면보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거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네 이유는 있다가 뭐 혹시나 이렇게 여기다가 r값을 준다던가 라운드값 말씀을 하느면 이런 부분들이 요런 선들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게 당연히 좋죠 네 보기 좋은 게 네 쓰기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저분한 건 네 네 해서 치워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음 음 여기 보면 이 모양들이 뭐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톱니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양들을 좀 내 볼 건데 기본 커비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커비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커비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선 어느 정도 되면 하나를 복사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복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면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뭐 틀렸을 때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이제는 뭐 내부 라운드가 여기 맞으니까 이 커브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컵도 네 하이드 시켜 주시고요 네 여기 있는 라인들도 네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만 클릭하고 네 인벌트 셀렉션 얘를 눌러주면 요렇게 되겠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네 어레이 한번 써볼게요 어레이 자 어레이 어레이를 쓸 건데 여기서 그리드를 켜서 저같은 경우는 아 그리드 키지 말고 센터 라인을 그려보죠 네 센터 라인을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센터 라인 네 중앙에 정중앙에 이렇게 그려주고 네 쿼드점을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원에서 요 센터 라인 요 센터 라인에서 원을 하나 여기다가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터는 꺼 주시고요 네 진작에 껐어야 되는데 지금 껐네요 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좋지 않는 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네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을 간단하게 작은 원을 네 여기서 2 정도 2mm 그러면은 원의 지름은 4겠죠 네 4 반지름이 2니까 요렇게 하시고 Extrude 를 합니다 Extrude 는 충분히 높게 네 이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0.5 정도 아이고 마이너스 0.5 살짝만 요렇게 해주고 얘를 어레이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어레이 버튼 폴라 어레이 가 있는데 요렇게 돌려줄 거에요 자 돌려주는데 얘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먼저 뭘 찍으라고 하냐면 센터점을 찍으라 그래요 센터 플라어레이 클릭하면 그 다음엔 아이템 개수 몇 개를 반복시킬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의 배수나 4의 배수가 좋을 것 같아요 양쪽을 똑같이 하려면 그래서 16 하고 엔터 눌렀구요 16 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앵글 투필 뭐 할 수도 있는데 360도라고 나오죠 360도를 다 채우는 거에요 16개가 360도를 16개가 채우는 거죠 그냥 엔터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엔터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 가운데 거는 의미 없으니까 빼주시구요 자 얘 클릭하시고 빼기는 거죠 불린 디퍼런스 빼기 얘네들을 겹쳐진 부분을 빼줘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우리가 네 봤던 네 요거랑 비슷한 형태가 일단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지금 한 30분 정도 네 모델링을 해 봤구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추가해서 형태를 좀 다듬어 본다면 다듬어 본다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모서리 챔버 예 레디우스 챔버 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디스턴스 렉스트 1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2정도 엔터 해주시고 여기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해서 챔버를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엔터 하면 네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컵이 요렇게 담겼을 때 좀 더 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끼워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요기까지 일단 해 봤구요 그러면 다른 모양을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다른 모양은 이제 어 큰 사이즈 커브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 커브로 계속하는 것 보다는 큰 사이즈 커브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자리에서 치워주고 네 숨겨 놓고요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컵도 역시 중앙으로 가지고 오는게 예 좋습니다 센터 중앙으로 자 여기 중앙으로 정확하게 갖다 놓구요 커블 중앙으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네 얘도 감춰놓고 자 나머지 이제 지저분한 선들은 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센터 라인 그려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작은거 할 때 만들어 놨던 센터 라인 얘도 레드로 예 이렇게 바꿔 주시구요 그래서 중앙을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사이즈 컵 컵 홀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도 얘도 이 각도 먼저 찾아주는게 좋겠죠 예 프로젝트는 항상 여기서 평면에서 꺼져 있어야 되구요 켜져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 클릭하고 그러면 요 라인이 이 또 만들어지겠죠 아까처럼 여기 있는 그 스케일 버튼을 꾹 누르시면서 그 다음에 쉬프트 버튼을 딱 눌러 주시면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겠죠 라인이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하나 또 그려 주시구요 옆면에 네 네 옆면에 보조선을 하나 그려 주시구요 자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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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아까 만들던 방법하고 좀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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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에 두께는 일단 주시구요 offset 두께는 3 정도로 너무 두껍지 않게 두껍게 하고 그리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컵을 아예 감싸는 형태의 홀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처럼 네 컵을 요렇게 그냥 쏙 빠트리는 형태가 아니라 컵을 아예 밑부부터 요렇게 받쳐서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로 요렇게 감싸는 형태로 요렇게 감싸는 형태로 요렇게 감싸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려면 여기서도 밑에 밑에 곡선 커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기 클릭하구요 그 다음에 쭉 내가 원하는 곡선이 나올 때까지 요렇게 움직여 보시다가 적당한 곡선이 나왔다 적당한 곡선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 클릭하시고 다음번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제 더 찍을게 아니니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라인이 끝나죠 내가 이렇게 만든 라인 곡선 커브를 내가 좀 더 수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 포인트 온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좀 이동을 하시면서 디테일한 형태를 살짝 다듬을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커브를 네 만들었죠 그 다음에 offset 또 OFF 요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두께를 내가 아까 요만큼의 두께 똑같이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자 얘를 이제 트림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트림으로 자 그런데 여기 중앙에도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요렇게 자 필요한 선들을 다 클릭하시고 트림 잘라주는 거죠 네 트림을 클릭하시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네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 삐져나온거 요거 요거 잘라주려고 요거 잘라주려고 요 라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려주면 이런 라인이 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마감을 일단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조인 버튼 눌러서 선을 다 연결해 주고요 연결을 했으면 아까처럼 리볼브로 돌려줍니다 리볼브 그 다음에 프로젝트 끝이고요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또 돌아가라고 나오겠죠 엔터 엔터 360도 자 그러면 이제 그 형태가 아이고 자 그래서 Alt 버튼 누르고 쭉 움직여 주시고요 참고로 이 건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볼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요겁니다 건볼 요게 사용하기 좀 편하니까 이거 켜시고 작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밑에 어 부분 보면 요렇게 형태가 나왔고 사실 이거 3d 프린터로 출력하기에는 안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이 밑부분이 예쁘게 나올지도 아 컵을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했다면 이 밑부분이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혹시나 툭 쳐가지고 배드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망치는 형태 전형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네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컵을 요렇게 잘라 주려고 해요 요렇게 잘라 주려고 해요 자 잘라 주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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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곡선 아크로 얘를 아 또 잘못됐네요 네 요렇게 이상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일까요? 아시는 분? 네 이거는 당연히 네 프로젝트 때문이죠 뭔가 이렇게 됐고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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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얘를 잘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림 명령을 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트림 명령을 갖고 얘를 잘라도 이렇게 잘려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오브젝트 저쪽 뒤에 복사해 놓은게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어 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트림을 클릭하고 이 윗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잘려요 짤려 이렇게 짜리죠 근데 문제는 이 면을 이 면을 여기 터진 요 면을 메꿀 수가 없죠 네 뭐 없진 않죠 만들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로프트라던가 이런 이런 메뉴 그래서 이렇게 채우면 면이 메꿔지기도 해요 네 면이 뭐 이렇게 잘 메꿔지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분의 이런 라인들이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또 있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네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보다는 이 라인을 그냥 마무리 지어주세요 패곡선으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조인 하시는 거예요 조인 하시고 조인 하시고 얘를 이렇게 놓고 멀리 밀고 네 대충 아시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 놓고 예에서 불린 디퍼런스로 얘를 빼 주시는게 요렇게 더 그냥 쉽게 끝난다는 거죠 이거 뭐 면을 막 메꾸려고 막 명령어를 더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빼 주시는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라운드 값을 한번 줘볼까요 네 여기 1 1 1보다는 2 정도 해서 안쪽 네 이렇게 하면 라운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만들어졌죠 안쪽 보다는 바깥쪽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바깥쪽을 2 다시 한번 하게 돼요 2 1 하고 엔터 네 이렇게 해서 네 날카로운 부분을 좀 잘라 주시고요 또 안쪽도 1 정도 그냥 다시 주시죠 네 이렇게 하면 네 간단하게 네 내부 형태 일단 만들어 줬고요 어 더 작업 진행하기 전에 하나 복사를 좀 해 놓고 네 혹시 망치면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복사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 감춰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손잡이는 뭐 요런 방법은 어떨까요 예 예 음 음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는 원을 요렇게 하나를 요렇게 예 만드시고요 원이 좀 더 좀 큰 것 같아서 근데 요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고 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고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고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고 네 요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두께를 주려고 파이프를 한번 써볼게요 파이프 파이프는 클릭하시면 먼저 파이프 라는건 이제 어떤 지름 지름이 있는 어떤 둥그런 그 두께 있는 파이프를 말 얘기하는데 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파이프 첫번째 가 될 레디우스 값 그 1 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를 제가 5 정도 한번 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5가 요거에요 요거 두께 그 다음에 또 한번 자 넥스트 또 한번 엔터 그럼 이제 이렇게 두께가 나오겠죠 두께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대로 저는 좀 원 자체가 예쁜 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봅시다 얘를 블린으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요기 안쪽까지 합쳐 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쉬운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얘를 지우면서 같이 합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대답을 안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한 방법은 아까 대충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먼저 합쳐요 아 먼저 요런 형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엑스트루드 하시고 자 요렇게 대충 어떻게 할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얘를 먼저 요기로 빼버립니다 네 그럼 빼버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합쳐진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제는 쉽겠죠 네 요거 두 개를 유니온으로 합치시면 네 요렇게 간단하게 합쳐졌습니다 여기서 뭐 또 레디우스 값 여기 클릭 네 하시고 어 좀 나는 좀 여기 그냥 1 말고 여기는 1인데 여기는 좀 더 넓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체인 엣지 네 아 체인 엣지가 아닌가 자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엔터 한번 누르시고 네 어디드 핸들이죠 네 핸들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거죠 요게 핸들인 거예요 요거 네 네 어차피 영어를 몰라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네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핸들이 하나 추가가 되죠 요걸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핸들 어디드 핸들 명령에서 또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핸들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늘리는 거보다 여기서 늘리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살짝만 이 정도로 한번 합시다 좀 더 너무 커지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엔터 눌러 주시면 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기는 얇지만 요기는 좀 더 두꺼운 형태가 예 나왔습니다 제가 왜 많이 못 늘리냐면 얘도 공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 너무 커지면 여기서 터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밑에 또 한번 하고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자 얘네들이 생기는 위치들 이 굵은 라인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굵은 라인들은 결국은 이 면이 이렇게 시작돼서 여기 돌아가서 여기 가서 만난다는 시작과 끝점을 얘기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어디드 핸들 한번 더 누르시고 어디드 핸들 자 얘를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여기 클릭하시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자 이때 어디드 핸들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더 해볼게요 쿼드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한번 또 쿼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1.5 네 1.5 커지고 여기 끝에 여기도 1.5 엔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한번 해 볼게요 어 6 정도? 네 너무 소심한가 좀 더 해 볼까요 8 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좀 더 자연스러운가요 네 이 위에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죠 네 요렇게 해서 컵 홀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컵 홀더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꼭 상관없는 질문도 괜찮고 뭐 3d 프린트 관련된 내용도 괜찮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만약에 이제 3d 프린터로 얘를 집어 넣었는데 얘가 안 붙는다 3d 프린터로 바닥에 배드에 안착이 잘 안 된다 네 질문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질문 생각하신 다음에 질문 좀 해주시고 네 만약에 3d 프린터로 얘가 잘 출력이 안 된다 여기가 당연히 얇아서 당연히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제재로 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서 요렇게 선을 그려서 요렇게 이 부분을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얘가 너무 얇으면 어 잠시만요 네 요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답을 해 드릴게요 네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해서 네 얘에서 빼기 얘로 눌러주시면 요기 면이 생기죠 이렇게 면이 생기면 네 키 슬라이스에 가서 네 요기 부분이 요기 부분이 바닥에 딱 붙겠죠 그래서 뭐 브림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여기서 되기 때문에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네 바로 프린팅이 예 가능하겠죠 뭐 이정도 형태면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아마 서포터는 요기 이제 생성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서포터가 이걸 서포터 없이 출력하기는 일단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한번 그러면 키 슬라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생각난 김에 네 키 슬라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 빼기 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에서 얘에서 불린 얘 빼고 얘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얘를 한번 키 슬라이서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네 익스포트 익스포트 셀렉티드 그래서 네 여기서 스틸 파일로 변환을 해서 컵 이라고 하고요 A 라고 합시다 자 저 저장 누를때 이제 메쉬 익스포트 옵션에서 0.005 정도면 네 충분하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직접 서포트를 수작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건 가능한데 이제 그게 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직접 테스트를 몇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제가 보냈구요 키 슬라이서에서 한번 열어 볼게요 지금 거를 한번 열어 볼게요 요것만 한번 열어보고 서포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기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어 제가 이거 지금 면 자른 부분 그 모델링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음 모델하고 패스로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어 이거 지금 저는 0.8 로즐 입니다 0.8 로즐이고 예 루프스 2 2 2 로 돼 있구요 내부를 꽉 채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부를 꽉 채우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요거를 뭐 한 25% 정도로 네 만들구요 음 음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서포트 네 서포트가 있는 걸로 해 주시고 해 주시고 갭을 0.8 로 놨구요 네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스커트 주구요 그 다음에 브림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뭐 이제 뭐 이제 머트 리얼이랑 프린트 쪽은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하고 스타일만 제가 보고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경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요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라이너에서 직접 서포트를 만든다면 슬라이스가 CPU를 써서 그런지 저걸 하면 느려지더라구요 여기서 컴퓨터가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만약에 라이너에서 라이너에서 서포터를 직접 만든다면 제 생각인데 그거는 모델링을 요렇게 하신다는 것 같아요 라이너에서 서포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d 프린터를 위해서 서포터를 직접 뭐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주면 만들어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구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서포터를 직접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제일 지금 불안한 부분은 사실 이 윗부분보다는 이 윗부분보다는 여기겠죠 여기 사실 이 부분만 잘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사실 이 윗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뭐 요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자 서포터를 한번 지금 바닥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먼저 바닥 먼저 일치하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드 일단 끄고 네 이렇게 하고 얘를 바닥을 네 일치시키고 여기서 네 요렇게 네 이렇게 서포트를 대충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계속 테스트를 해 봐야 되고 서포터를 좀 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좀 더 좀 더 네 뭐 이렇게 만드는 것 보다는 서포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동안 서포트를 막 썼는데 자 요렇게 이렇게 만들었구요 얘가 서포터는 얘가 그냥 바로 서포터가 되는 건 아니구요 자 봅시다 여기서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쓰는 기능들을 쓸 건데요 굳이 요거까지 막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아까 원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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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을 그리고 옵셋으로 아까 우리가 10을 줬으니까 센터는 네 역시 요렇게 될 거구요 이렇게 된 다음에 튜브가 아까 우리가 튜브를 아까 5 5 해서 이 두께로 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서포터가 오브젝트랑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라인을 여기 있는 라인을 여기 있는 라인을 지금 어떤 분들은 좀 뭐 만드나 하시겠죠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튜브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 서포터 이 손잡이 모델링이랑 이 이 제가 만들 얘 모델링이랑 요거랑 살짝 띄우려고 0.5 정도 더 두껍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5.5가 되겠죠 5.5 엔터 또 엔터 그럼 살짝 두꺼워졌어요 얘가 이때 얘를 얘에서 빼기 아이고 얘가 아니죠 요거죠 요거 얘에서 빼기 얘 엔터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지금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저도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방법을 한번 써보고 있는 중인데 자 요렇게 해서 offset을 하시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불필요하잖아요 요 부분을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extrude 그 다음에 얘에서 빼기 얘 자 계속 오늘 분림만 많이 쓰는데 혹시나 네 이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서포터가 없이도 잘하면 출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렇게 서포터를 만들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이제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시간은 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들면 요 간격을 잘 만약에 해주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서포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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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바닥에 라인을 한 두 번 정도 갖고 거기 뒤로 이제 브림을 쭉 형성을 했는데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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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바닥에 라인을 한 두 번 정도 갖고 거기 뒤로 이제 브림을 쭉 형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서포터 이걸 만드는데 사실 잘하면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요 서포터 요 하나만 가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한 서포트가 여기 생기면 여기 그 요거를 줘요 얘가 덮개를 만들어 주거든요 서포터의 덮개를 다시 한번 슬라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포터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이런 정도를 뭐 받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너무 과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 여기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잘라 주신다던가 사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또는 우리가 무슨 그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서포터를 만들어 주듯이 해주는 걸 원하신다면 원기둥 같은 것들을 몇 개만 그냥 이렇게 세워 주셔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만약에 간단하게 만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것 같긴 해요 정말 빨리 만들라고 하면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해서 엑스트루드로 여기다가 그냥 모델링 요렇게 몇 개 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좀 더 길어져야겠죠 길게 슬라이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서포터가 있어도 제 생각에는 출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아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요건가요? 어디갔지? 선들이 네 요렇게 했던 방법대로 해서 튜브 주고 0.5 이 정도 할게요 이번엔 좀 더 어? 나왔나? 아이고 잘못했네 네 요렇게 네 요거 해서 다시 한번 파이프 그 다음에 5.1 2 뭐 이 정도 엔터 엔터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요거 4개에서 빼기 요 끝에 있는 겉에 있는 거 요렇게 해주면 뭐 요런 서포트 요렇게 요게 더 뭐 저거보다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하구요 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아까 서포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네 잘 지금 서포터를 이제 덮개를 씌우기 시작했죠 요렇게 요렇게 요 덮개가 생기면 아무래도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니까 아마 이 정도 형태면 제 생각엔 잘 나오지 않을까 뭐 저희 기계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아 여기 이사님이 가능 기둥 두 줄로 세우면 안될까요? 써주셨군요 네 제가 못봤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사님 생각보다 좀 더 굵은 기둥 네 개를 박았습니다 지금 방에 채팅 채팅 저의 지금 방송방에 네 제가 다니는 강의 나가고 있는 학생들 몇 명 들어와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기... 다른... 다른...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 모델링 했던 것 중에 뭐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혹시 다음에 어떤 이런 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올려주셔도 좋아요 다음에 모델링 왠지 내가 못할 것 같다 이 모델링은 막 이런 거 올려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 3D 프린터에 대해서 네 이사님 또 의지 강하신 이사님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쓸데없이 많이 했다고 이거... 이거 지우면 될까요? 요거... 요거...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지우지? 가운데 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게 더 밑에 처지니까 여기서 한번 생길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고무요? 고무? 고무로... 고무로 얘를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고무? 고무... 고무... 우레탄 소재... 네 실리콘 소재 같은 것들... 그거 이제 재질의 문제라서 FDM으로... 물론 뭐 다양한 재질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 기계로 우레탄을 테스트... 우레탄... 약간 탄성 있는 재료인데요 그것도 고무... 완벽하게 고무처럼 뭐 그런지는 않고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아주 딱딱한 고무 같은? 이제 그런... 네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일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른 재료를... 아직 많이 테스트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다른 재료를 써보니까 또... 그... 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탄성 있는 재질이... 또... 출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라멘트가 어느 정도... 그... 견고한... 견고해야... 익스트루드가... 톱니로 걔를 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딱딱하고 견고하지가 않고 탄성이 있는 재료 같은 거는 밀어낼 때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그... 접히거나 꼬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익스트루드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실패들이 좀... 가끔 나와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다이얼이 게시판에... 익스트루드를 보면서 설명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어... 물론 대부분의 익스트루드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뭐... 저희 지금 이사님이 좀 테스트...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 톱니가 얘를 잡아 끌고 이 밑으로 내려 보내주는... 지금 건데...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는... 이... 노... 그 필라멘트가... 여기서 통과하면서... 만약에 여기 공간이 있으면... 밑으로 쭉 내려 보내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경우에요 이렇게... 블룩하게 튕겨져 나오면서... 확... 그냥... 망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면서... 최대한 요 구멍을 위로 바짝 붙여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그 관을 타고 내려갈 텐데... 이게... 이게... 탄성이 더 심하면... 요 틈 사이로도 빠져나오더라구요... 요 틈 사이로도... 요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그 우레탄 같은 성질은... 요기서... 요기로 쏙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쭉 밀어낼텐데... 밀어내다가 갑자기... 밑에가 조금... 어떤... 막힘이 있다던가... 좀... 밀어내기 힘든 상황이 생기면... 요 틈 사이로... 구부러져서... 빠져나가 버려요... 네...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네... 아주 쓰기가... 어렵더라구요... 네... 여기 뭐... 플렉시블 소재... 그때 제가... 문제에 있어서... 아마... 요 때... 잠깐... 올려놨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종종... 네... 도움이 되셨나요? 어... 뭐... 그... 만들고 싶으신 형태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카페 통해서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면... 제가... 뭐... 다 만든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한번 만드는... 방법을 연구는... 해보고... 되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구요... 아... 한번... 잘라놓은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아... 우리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서포트가 있는...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두 가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서포터 없이... 얘를 서포터 없이... 네... 한번 되는지... 컵 B로... 할게요... 여기를 서포터를 안 만든 건... 이제 어쨌든 붙어서 얘가 쭉 올라가면서... 이 정도 두께면...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지저분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서포터 없이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고 계속...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밑으로 처져있기 때문에... 완전히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이 몸체랑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이... 여기서 한 바퀴 돌 테니까... 이런 게 꼭 있어야겠죠... 자... X 누르고...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컵 B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레이어를 그냥... 3 정도로 하고... 0.3 정도로 하고... 빨리 슬라이스 되도록...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서포터를... 있는 상태로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지금... 서포터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 비교가... 그렇게 좋은... 좋은 비교 사례가 아닌 것 같아서... 서포터를 한번 꺼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다른 분들 막... 졸고 계신 건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한번...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 네...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히... 어떻게든...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요기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네...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서포터가 없으니까... 시간이... 아... 그리고... 레이어도... 네... 레이어도... 좀... 두껍게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Stamp... 이것... empire... new... 일... punk... dit...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방송을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그 뭔가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렇다 뭐 그러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구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도 많고 좀 잘 안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저도 뭐 이 모델링의 무슨 신이라던가 뭐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아직 좀 많구요 그래서 방송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씩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네 뭐 질문 같은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해주시구요 그냥 가끔 이거를 뭐 저 저희가 뭐 하는 이 모델링 방송을 통해서 빨리 뭔가를 막 배우시려고 막 애쓰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편하게 이 방송을 뭐 한 두달 세달 이렇게 그냥 쭉 들어주시면 저와 같이 모델링 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저와 같이 그냥 시간 틈틈이 날 때 그냥 들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뭐든 쉽게 빨리 끝나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그 이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무슨 뭐 책 보면서 막 집중도 있게 무슨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제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그냥 같이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한 거 생긴 바로바로 질문도 하고 예 뭐 창피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뭐 뭐 모르는 거 뭐 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전문가들만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질문 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운드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일 뻘쭘하지 않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펩시맨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네 감사하구요 네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